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방마다 이것은 꼭 두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부르는 최고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것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혹시 없으시다면 꼭 두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없어야 할 곳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찾는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어제 알려드렸었죠. 네 바라보며 불편함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이것은 다른 곳에 두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치우시거나 다른 곳에 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마다 꼭 두셔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방마다 작은 휴지통 하나는 꼭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올해는 제가 연초에 방마다 작은 휴지통을 하나씩 꼭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휴지통들이 아무 곳에나 놓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풍수는 생의 기운과 사의 기운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이 휴지통은 사의 기운 즉 죽음의 기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여 이것은 절대 눈에 많이 보이는 곳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주방에 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방에 휴지통이 없다면 정말 불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두시대 꼭 뚜껑이 있는 것을 두시고 또 방마다 작은 휴지통을 두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는 방 안에 있는 사의 기운을 가두어둔다는 의미이니 이건 역시 꼭 뚜껑이 있는 것을 두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침대 옆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침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능한 벽 쪽이나 또 구석에 붙여두는 것이 원칙이니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방마다 즐거움과 웃음이 보이는 것을 꼭 하나씩 보십시오. 여러분 거실에는 가정 모두의 행복과 즐거움이 보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각각의 방에는 그 방 주인의 행복과 즐거움이 보이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것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좋다는 것이죠. 물론 안방에는 두 부부의 행복과 즐거움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죠. 맞습니다. 사진도 혼자 찍은 사진보다 두 부부가 같이 찍은 사진 또 물건도 혼자 좋아하는 것보다 두 부부가 같이 좋아하는 것을 두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 집에는 집사람이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인형과 또 성모상을 침대 옆에 두고 있어요. 저도 이것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또 이 인형을 볼 때마다 장난을 하고 싶어 지더라고요. 하여 저희 부부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었는지도 또 늘 서로 아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우리 동양에서는 행복의 웃음과 마음의 안정이 만사의 불행을 막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안방에 즐거움과 웃음이 보이는 것을 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침실에는 꼭 달력보다 탁상용 캘린더를 두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방에는 절대 벽걸이용 달력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항상 부부간에 잔다툼이 생길 것이고 이것이 불화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또 달력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탁상용 캘린더를 두세요. 물론 안방에 벽걸이용 큰 시계가 있는 건 역시 좋지 못합니다. 이건 역시 작은 시계 단지 시간만 알 수 있는 전자시계 같은 것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방에는 무엇이든 큰 것이 걸려있는 것은 좋지 못하고 또 큰 것이 세워져 있는 건 역시 좋지 못합니다. 네 두시더라도 작은 것 간단한 것을 두시는 것이 원칙이고 일화함이 있는 가정이 번영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침실에는 꼭 작은 가족 사진을 두시도록 하세요. 물론 앞서와 같이 벽에 걸리는 사진이나 그림 역시 그러합니다. 네 이건 역시 가능한 작은 것이 좋고 또 어딘가에 올려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마 많은 가정들에서 방에 큰 사진이나 그림들을 걸어주시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그 운을 망쳐버리는 정말 좋지 못한 거예요. 네 무엇이든 큰 것은 거실에 걸려 있어야 하고 또 거실 복도에 걸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안방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가족 사진입니다. 네 이건 역시 가능한 작은 것이 어딘가에 있거나 또 올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왕궁이든 명북만이든 그 어느 곳을 찾아가 봐도 침실에 큰 그림이나 글씨가 걸려져 있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이는 침소는 단지 잠을 편하게 자야 하는 공간이라는 풍수에서 기인하여 그라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여 두시대 작은 것을 구시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안방은 은은하게 자녀의 방은 밝게 만드십시오. 아마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방의 조명인 것입니다.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실제로 잠자리를 옮겨가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였고 또 이것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실의 조명은 가능한 은은하게 하시도록 하세요. 혹시 형광등 조명이라서 밝을 수밖에 없다면 평소에는 형광등을 쓰시더라도 잠을 자기 시작할 때는 절대 이 형광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작은 간접 조명을 하나 두시고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불을 켜고 잠을 자는 습관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 과학이든 풍수학이든 무조건적인 원칙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방은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밝게 해두셔야 합니다. 네 형광등 조명도 가능한 밝은 것이 좋아요. 이는 그 자녀의 성취운과 번영운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집중력을 위해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밝은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방에서 나는 냄새는 무엇이든 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잠을 자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장 원칙적인 것이 바로 냄새이든 향기이든 아니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가정들에서 침실에 진한 향기 제재를 두시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불에서 또 베개에서 냄새가 나기도 할 거예요. 네 이것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풍수에서 가장 금기시하였던 것이 바로 침소와 부엌에 꽃을 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침실은 청결해 하시고 땀 냄새나 그 외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침실에 진한 향기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두지 마세요. 꼭 굳이 두고 싶으시다면 아주 미세한 거의 향이 없는 향기 제재를 두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그 과정에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청결과 정리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침대 아래를 침대 위를 깨끗이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은 무조건입니다. 항상 친구의 정리가 단정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침실이 아주 정글합니다. 여러분 절대 침실 더러운 부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능한 단순화 시키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 침실에 머무르는 행동은 불행을 부르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침실에 뭔가가 많을 때 많이 머물게 되겠죠. 우리 조상님들은 잠을 잘 때와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친구를 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게으름을 만들어 여러분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녀들의 방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들 역시 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침대에 눕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만약 침대에 자주 눕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웬만해서는 불허실로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습관이 없어야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마다 꼭 두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